예술과 지역의 조화, 지역문화와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디밴드와 트로트의 만남! 가요콘서트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삼폐지구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가요콘서트는 조용구, 황현주의 사회로 밴드 57, 진달래 밴드, 킥스타트 등의 인디 뮤지션이 출연하여 화려한 인디 공연을 펼치며 태진아, 정수라, 김종환, 진미령, 동우, 비단, 한가빈, 소케인, 함용지, 선경, 레이디티 등의 인기 가수가 출연하여 트로트 무대를 펼칩니다! 인디밴드와 트로트의 만남! 가요콘서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융합콘텐츠 충심기관, 경기콘텐츠 진흥원, 국민의 꿈을 이루고 실현하는 경기도의회, 공감과 맞춤시정에 남양주시청, 홈라이프 스타일, 파트러 힐라이브,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방송, 실버의 TV가 함께합니다!